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희 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 염증해방, 모든 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정세연 지음, 다산라이프 출판, 2022년 11월 10일 출간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생활습관을 가져도 질병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채식 위주와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결국 염증이 원인이었고 그 발생 원인은 물을 먹지 않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 소개된 물디톡스와 식치음식 치료, 생활습관을 바꾸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했고 현재는 정상 수치입니다. 이 책 한에는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실상 대부분의 모든 질병을 상세한 전신 부위별로 나누어 음식치료법과 생활습관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정말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1. 치매치료와 치매 예방, 뇌질환 치료, 뇌질환 예방을 위한 집치, 음식치료법 2.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입니다. 모든 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 1. 염증의 주범 100세 가루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께서 생전 없던 피부 염증이 생겨서 고생했어요 하며 근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뜸 최근에 단 것 많이 드셨죠? 하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최근에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며칠간 케이크를 계속 먹었어요라며 놀라시더군요. 만성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도 상당한데 그 중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대부분 음식의 맛을 내거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설탕 과잉이 CRP, 시반응성 단백질 같은 혈액 속 염증 수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스위스 취리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실에서는 29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체증, 공복혈당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매일 설탕 첨가 음료 한 캔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증가했고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그룹의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1일 당뇨 섭취량은 2000캐커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 약 E5G입니다. 이를 각설탕 3G으로 환산하면 8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 떡 등에도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일수일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1일 당뇨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지요.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당뇨인 과당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음료수나 자양강장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첨가됩니다. 액상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진행되면 간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식욕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지요. 이런 첨가당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수록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먹으면 느껴지는 쾌감 때문에 뇌가 보상기전으로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자신이 당 중독인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꼭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케이크처럼 단 음식으로 푼다. 책상이나 식탁에 항상 과자나 초콜릿 등이 놓여 있다. 원두커피보다는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를 좋아한다. 물보다는 음료수를 즐겨 찾는다. 단 것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할 때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낀다. 위의 일곱 가지 증상들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 중독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우리 몸을 염증성 체질로 바뀌게 합니다. 2. 설탕 대신 대체당은 괜찮을까? 최근에는 설탕 대신 대체당이나 대체 감미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설탕처럼 달지만 칼로리가 거에 없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 환자가 먹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단, 다양한 대체 감미료가 인체 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니 무턱대고 과하게 섭취하는 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대체당 제품 출시에 있어 일단 해가 되는 것들은 제하고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대체당에 대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둘째는 장 내 미생물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설탕처럼 대체당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탕 대신 대체당을 쓰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체당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피해야 할 대체 감미료도 있으니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너슈거의 혈당지수는 50에서 54로 모두 설탕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혈당지수가 0인 다른 대체당들과 비교했을 때 혈당을 많이 올리고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설탕 대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합성 감미료 첫 번째 대체당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합성된 합성 감미료입니다. 사카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셀서판, 포타슘이 이에 해당됩니다. 설탕보다 당도가 200에서 300배 높고 칼로리는 제로이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공식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구매할 일은 없지만 알아두면 가공식품 구입 시 어떤 합성 감미료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성 감미료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아스파탐입니다. 1965년 미국에서 개발된 아스파탐의 칼로리는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비슷하지만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아 적은 양으로 당도를 높일 수 있어 제로 칼로리 음료나 막걸리에 많이 첨가됩니다. 단 과도한 섭취 시 인체에서 포르말데이드로 변해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천연당 두 번째 대체당으로는 자연에서 얻은 천연당이 있습니다. 꿀, 메이플 시럽, 코코넛 슈거 등이 해당되지요. 꿀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당은 모두 자연율의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설탕처럼 포도당이나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방심하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설탕의 혈당지수는 65에서 70 정도인데 꿀의 혈당지수는 55에서 88 메이플 시럽의 혈당지수는 54 코코넛 슈거의 혈당지수는 50에서 54로 모두 설탕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혈당지수가 0인 다른 대체당들과 비교했을 때 혈당을 많이 올리고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설탕 대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천연추출 감미료 천연추출 감미료는 식물의 잎이나 과일, 종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대체당입니다. 스테비아, 나한과 알룰로스, 자일로스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자연유래 성분에서 추출했지만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혈당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잉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비아 국화과에 속하는 허브 이름인데 스테비아 속에 있는 스테비오사이드를 추출해서 만든 것이 시중에 판매되는 스테비아라는 감미료입니다. 허브에서 추출된 성분인 만큼 테르펜이나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 지방 분해, 항산화, 항염 효과 등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허브 특유의 쓴맛이 느껴지고 당도가 설탕의 200에서 300배를 웃도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중 제품들은 대부분 스테비아와 네 번째 종류에 속하는 에리스리톨이라는 대체당을 혼합하여 당도를 조절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나은과 중국 남부 지역에서 나는 열매로 감기를 예방하고 기침을 다스리는 효능 때문에 한약제와 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은과 감미료는 나은과 열매에서 모그로사이드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설탕보다 300배나 달아서 역시 양 조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리스리톨과 혼합해 기존에 쓰던 설탕과 동량으로 쓰게끔 제품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비아와 함께 칼로리가 없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 고지혈증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대체당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스테비아의 쌉싸름한 맛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일로스 나무에 존재하는 당류인데 설탕의 자일로스 10%를 혼합하였을 경우 기존 혈당지수를 68에서 49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탕의 소화 흡수를 막아서 혈당 저감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 때문인데 혼합비를 10% 이상으로 늘린다고 해서 저감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의 자일로스 제품들은 보통 설탕 자일로스를 9일로 혼합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당들처럼 칼로리나 혈당지수가 제로인 것은 아니지만 베이킹할 때처럼 설탕을 꼭 써서 물성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자일로스를 설탕 대체제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룰로스 건포도, 무화과 등 일부 식물의 매우 소량으로 존재하는 단당류의 일종입니다. 설탕 칼로리의 10%에 당도는 70% 수준이며 열의 강의 요리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많은 대체당들은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한 뒤 배출되기 때문에 장이 예민한 사람이 섭취하면 가스, 복부팩망감, 설사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알룰로스는 소화관에서 혈액으로 흡수된 후 연료로 사용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장내 세균 발효에 의한 장 트러블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이 민감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대체당을 선택해야 한다면 알룰로스가 나을 수 있습니다. 4. 당알콜 대체당의 마지막 종류는 당알콜인데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말티톨처럼 이름이 톨로 끝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일리톨은 특유의 화합맛이 강해서 요리에 활용하기 어렵고 말티톨은 당알콜 중 혈당지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르비톨은 감미료뿐 아니라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습제로도 사용되는데 장에 들어가서 많은 양의 수분을 빨아들여 설사를 자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대변이 묵다면 피해야 합니다. 당알콜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것은 에리스리톨인데 단맛은 설탕의 70%로 당도 조절이 쉽고 혈당지수도 당알콜 중 가장 낮아서 당뇨 환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설탕을 듬뿍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체당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대체당이 의지해서 여전히 단맛에 중독된 상태로 있게 되면 만성염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체당은 장내 미생물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탕을 줄이겠다는 노력을 넘어 단맛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재료 본연의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처음에는 밋밋하고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먹다 보면 재료의 맛과 향이 무척이나 다채로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재료 본연의 참맛을 깨닫는 순간 맛도 건강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3. 뇌신경을 갉아먹는 당독소 만화나 영화를 보면 변신 로봇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로봇은 평소 원래의 모습으로 지내다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강력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설탕도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면 변신 로봇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이로운 로봇이 아닌 당독소라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하며 해로운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최종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뇨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몸 안에 떠돌아다니는 당분이 많을 때 단백질과 반응하여 자체 생산되기도 하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지요. 당독소는 한 번 생성되고 나면 비가역적 주위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당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혈관 뇌피세포의 염증을 일으켜 동맥 경화를 유발합니다. 뇌신경에 축적되면 신경독성을 일으켜 파킨슨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촉진하고요. 피부에 축적되면 피부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해 주름살을 늘리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 검사 항목 중에 하나인 당화혈색소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을 당화시킨 당독소 중 하나인데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눈과 콩팥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당뇨압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당독소가 끼치는 해악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뇌신경의 만성염증을 초래하여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뇌신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시르투인이라는 효소가 분포되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요. 시르투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치매 뇌를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섬유를 엉키게 하는 타오 단백질 축적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당독소는 뇌의 시르투인 수치를 떨어뜨리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치매를 앞당깁니다. 4.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 혈당이 높은 사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지방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체에서 뇌인성 당독소가 쉽게 쌓이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뇌인성 당독소만이라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소개하는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습관 1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육류보다는 생선의 당독소 함량이 낮고 육류 중에서는 양고기가 소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보다 당독소 함량이 낮습니다. 육류에 비해 탄수화물류는 당독소가 낮은 편인데 그 자체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조리 시의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을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은 별도의 조리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이 육류를 섭취한다면 수유, 보쌈, 샤부샤부 위주로 드세요.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당독소 함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닭고기를 찍어나 삶아서 조리하면 불판에 구울 때보다 당독소 함량이 2에서 6배까지 낮아집니다. 단지 조리 방법을 달리했을 뿐인데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고기를 직화구이 섭취 225도, 복기 섭취 170도, 튀기기 섭취 180도, 오븐의 굽기 섭취 230도 같이 고온에서 수분 없이 가열할 경우 단백질 변성이 쉽게 일어나 당독소가 대량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면 먹는 횟수를 줄이고 수분과 함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는 조리법으로 요리해 드시길 권합니다. 식습관 3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을 활용해 전처리하세요. 식초에 절인 후 구운 소고기의 당독소 함량이 반 이상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습관 4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드세요. 요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칩이 많습니다. 기름 없이도 튀김과 같은 식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지요.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에어프라이기 사용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겉에서부터 바짝 말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기름 없이 튀기더라도 당독소 함량은 대폭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바삭한 겉을 살짝 제거하고 촉촉한 속 부분을 드세요. 겉 부분에 당독소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한다면 당독소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운 식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색이 도는 바삭한 껍질에는 당독소가 많으니 안쪽 촉촉한 부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5 간장은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간장으로 오래 조리는 방식의 조림 음식도 당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입니다. 간장보다는 소금 간을 적절히 해먹는 것이 더 좋지요.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매주를 띄워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에서 만든 양조 간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콩을 염산 같은 황물질로 분해한 3분의 간장 이것을 양조 간장과 섞어 만든 혼합 간장은 당독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간장 같지만 뒷면에 라벨을 보면 어떤 종류의 간장인지 적혀있으니 꼭 확인하고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식습관 6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특히 도움되는 것이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지요. 특히 양파와 마늘, 사과 같은 경우 육질보다는 껍질의 50에서 100배의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으니 껍질까지 잘 세척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껍질 속 퀘르세틴을 섭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껍질 차를 끓여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인데요. 퀘르세틴은 열에 강해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끓여야 잘 용출되므로 푹 끓여서 다림차로 마시거나 육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생활습관평입니다. 식습관을 비롯한 일상의 습관들이 병을 만들고 키우기 때문이지요. 만성염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염증이 잘 생기는 염증성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는 바꿔 말하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염증이 안 좋은 음식도 가려먹는데도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염증성 체질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일 만성염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는 시간이 아니라 염증에 노출되었던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난 뒤 저녁에는 갑옷을 벗고 부상당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CRP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자 한다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수면도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되면 깨어날 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는 충분히 햇빛을 조이고 낮에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늦은 밤에 야식이나 TV 시청은 되도록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좋은 신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이 자주 움직이세요. 염증을 부르는 또 다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독소와 염증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염증을 다스리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평소 오래 앉아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주일 5회 이상의 꾸준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운동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틈새 움직임이지요. 내내 앉아서 생활하다가 하루 1시간 운동만으로 움직임을 끝내기보다는 50분의 앉기와 10분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짬짬이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염증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면서 동시 뇌의 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틈새 운동을 공략해 보세요. 염증을 줄이는 습관 3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공격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코르티솔 작용과 균형을 이루는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을 높여 뇌와 각종 장기에서 피로를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염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상승했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조절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돼 만성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고 덩달아 DHA의 수치도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 기능이 고갈되어 부신 피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병을 키우는 부정적인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아,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내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습관 3 물을 챙기세요 염증이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식품 속 각종 첨가물부터 미세먼지, 샴푸나 화장품, 염색약이 있는 화학성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 운동을 한 후 생긴 저산까지 체내에 축적되면 될수록 통증과 염증, 알레르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독소를 우리 몸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까요? 대부분은 물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대변, 소변, 땀을 통한 독소 배출은 모두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수분량은 영유아 때는 80% 정도였다가 성인이 되면 70%, 노년기로 접어들면 60%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뀝니다. 탈수상태에 놓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뇌를 순환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조직이 노폐물 배출이 안 돼요. 신경조직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만큼 수분은 염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뒷장의 염증을 없애는 물 디톡스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5대 질환이지요.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위험 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전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급성염증부터 만성염증까지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 약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 또한 양 한 방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음식은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카,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은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한맛과 향이 특징인 바카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의학에서 오랜 시간 천연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탁월하지요.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위험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라색 컬러푸드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 보라색에서부터 검정, 블루, 붉은색까지의 컬러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라색 컬러푸드 중에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냉한 것에 속하는 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냉한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에서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만 하는데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ALA, 알파리노렌산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최근 오메가3의 여러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보충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1일 총연량의 10%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복용할 때는 꼭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태우면 나는 불쾌한 냄새가 바로 황성분 때문이지요. 황은 체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기황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 무, 양,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다만 황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와 마늘 같은 채소는 자극적이라 지금 몸 어딘가에 급성염증 반응이 있다면 과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도염이나 위염, 장염 같은 소화기계에 염증이 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합과 채소는 한의학적으로 열성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이나 사상체질에서 소양인에 속하는 사람이 과잉 섭취할 경우 두통과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도 십자화과 채소의 과잉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물 디톡스 갑작스러운 탈수는 갈증을 유발하지만 탈수가 조금씩 진행되는 만성탈수의 경우에는 갈증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탈수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커피 같은 인유작용이 있는 음료수를 달고 살면서 물은 잘 마시지 않는 사람 평소에 장 건강이 좋지 않아 묽은 변이나 설사가 자주 나오는 사람은 만성탈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콩팥에서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탈수가 진행됩니다. 보통 하루의 약이 예를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각자의 몸무게에 따라 물의 1일 적정 섭취량은 달라져야 합니다. 몸무게의 0.03을 곱하면 내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량을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이라면 2.1L, 50kg이라면 1.5L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물로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다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량으로 약 1L 가까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900ml 이상, 여성은 600에서 800ml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근육량, 순환속도, 콩팥 기능 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신장 질환 등 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를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은 하루 몇 리터의 양을 마시느냐보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 디톡스만 잘해도 우리 몸은 나쁜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다음 7가지 물 디톡스 수칙을 실천해 보세요. 1. 갈증이 나기 전에 물 마시기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조금씩 마셔서 세포를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장실 다녀온 후 물 마시기 비워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물도 소화, 흡수가 안 될 수 있으니 화장실을 다녀온 뒤 복압이 낮아졌을 때에는 꼭 수분 섭취를 챙겨주세요. 3. 물을 차처럼 마시기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차처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는 똑같은데 수분양만 증가해 전아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맥이 약하거나 느리게 뛰는 사람 즉 저혈압이거나 혈액순환이 느린 사람은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물 대신 차 마시기는 에노 모든 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녹차나 홍차, 커피에는 인효 성분이 있습니다. 인효 작용을 일으키는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물 대신 차를 마실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신 만큼 수분을 추가로 섭취해야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5.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에노 차가운 물은 위장으로의 혈류를 떨어뜨려서 물이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위식도 점막에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온 정도의 물이 흡수율도 높고 몸에 가장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 하루를 음양탕 한 잔으로 시작하기 음양탕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만든 순환하는 물을 말합니다. 하루 중에서 탈수가 가장 많이 진행된 때가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인데요. 이때 음양탕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잠자고 있던 위장관을 깨우면서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탈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7. 갈증이 심할 때는 맹물 마시지 않기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로 수분과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갈증이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증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는 떨어진 전해질 농도를 다시 맞추기 위해 보상기전으로 소변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실수록 탈수가 되는 자발적 탈수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는 물 한 컵 240ml의 소금 2분의 1 작은 숟가락 2점 5g을 추가해 체액과 같은 농도로 만들어 먹어야 탈수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증해방이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단정히 책방은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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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